2월 6일 일본 교수 남부 해상에 있는 아마미 제도의 아마미오시마 해상에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미오시마에서 흑고래의 사체가 발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대만과 오키나와 그네의 군발 지진 이후 교수에서의 돌고래 사체의 발견은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작년 9월에도 관동지역 가나가와연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된 후에 10월 7일에 도쿄의 수 10년 만에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는 한두 달 정도는 일본에서 큰 지진이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고래 사체들이 발견된 이후에도 반면 정도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일본과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 국가들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징후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상 진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 말고는 모두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금은 일주일에 4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월 8일부터 일주일 후 2월 15일까지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1월에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22일에는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6클래스의 지진들이 대만과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규쇼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년간의 큰 지진을 봐도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규모 6클래스의 지진은 1개월 정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4월에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 상황과 지금 2022년 2월 중순의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최근 호카이도의 히다카와 도카치 근처에서 진도 3이 발생을 하였고 호카이도의 구시로와 네무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하루에 4번의 지진이 호카이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도카라군발 지진 이후에 큰 지진은 호카이도의 히다카, 구시로 지역입니다. 특히 작년에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 이후에 동북지역 미야기, 후쿠시마, 쿠릴렐도, 관동지역 이바라키에서 규모 6클래스 강진이 발생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지진 흐름은 대만에서 시작하여 오키나와를 거쳐서 동북지역과 호카이도 그리고 다시 남쪽의 교수로 지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하루에 9번의 군발 지진 이후에 대만에서 경우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키나와에서도 하루에 7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고 오키나와에서 경우 5.6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패턴의 교수에서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동해의 야마가타연에서 10년 만에 지진이나 후쿠시마에서 3주 만에 3번 연속의 강진 발생 등 동북지역과 동해 근처의 강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4일은 호카이도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교수의 가고시마 구마모토 효과나다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동북지역 미야기형과 동해의 야마가타연에서 태평양 측과 동해 쪽에서 균형을 잡는 지진이 양쪽에서 일어난 것처럼 교수에서도 효과나다역과 반대편인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구마모토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구마모토에서 반년 이상 구마모토가 진원지인 진도사 이상의 강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도사 이상의 지진은 작년에는 구마모토에서 3월에 1번 5월에 2번 진도사의 강진이 구마모토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2년간 진도사의 지진이 없던 구마모토에서 작년에 두 달 사이에 3번이나 진도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9년 1월은 진도유격과 진도우역의 강진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9년은 5월에 교수 효과나다 해역에서 진도우역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9년에 교수의 구마모토와 효과나다 해역에서 균형을 잡는 강진이 세트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2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은 교수 구마모토와 효과나다의 강진 발생 중간쯤에 호카이도의 이불위에서 진도유격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북쪽 호카이도와 남쪽 구마모토와 효과나다 해역에서 균형을 잡는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과 비슷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